하나 둘 셋 아 배워 배고파 이게 뇌를 안 줄 수가 없어 네 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이 영상은 순풍댄스에요 제가 임신하면서 계속 움직여야지 애가 또 금방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CF의 안무 감독님이신 홍지아 감독님이랑 정말 굉장히 친해서 저를 부러워해서 바로 임신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한 친구 둘이서 만든 순풍댄스 입니다 잘생겼어 이리와 그 나의 정답 정답 잘생겼어 엉덩이 공포도 골 4개 반대 다시 반대 반대 다시 반대 올려줘 올려줘 노래 나의 주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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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 2개 그다음 대구 어떻게 할아버룬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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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보실 것 같아 네 네 저 지금 수봉댄스는 여름에 찍어서 많이 좀 노출이 있었지만 어 그냥 그게 저의 일상이에요 네 더우면 벗어야죠 추우면 입고 네 그래서 어 여름에 찍었는데 배가 아주 그냥 한껏 나왔죠 배가 이만큼 불러서 어 아주 즐겁게 그리고 페스티벌 제가 그 자연추위 자연주의 출산 페스티벌 이라는 그 책을 하나 어 썼는데 둘째 낳고서 쓴 책이거든요 정말 그 출산은 축제인 거잖아요 정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음 부모가 되는 축제 네 근데 그 축제를 좀 즐기기 위해서 어 이번 순풍댄스도 페스티벌에 맞춰서 어 페스티벌은 저기 저작권도 저기 일단은 제가 마음껏 페스티벌은 마음껏 쓸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페스티벌로 선정을 했구요 일단 뭐 이걸 어떻게 뭐 다른 음악을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페스티벌을 썼구요 앞으로도 종종 음악을 쓰게 된다면 어 일단 가장 편한 노래로 만들어 보도록 하려구요 페스티벌에 맞춘 순풍 댄스 정말 우리 임신하신 어 친구들 그리고 언니들 후배님들 많은 지인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즐겁게 우리 아기 갖고 있는 동안도 즐겁게 하자 라는 뜻으로 만들어 봤구요 실제로 뭐 그냥 뭐 제가 뭐 아이를 낳으니까 순풍순풍 낳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즐겁게 댄스로 태교하시기 바랍니다